안녕하세요 안식처입니다 오늘은 연희동의 돈까스 맛집 다녀왔습니다 돈까스도 참 돈까스라고 한 단어로 말하기엔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은 프리미엄 돈까스의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미소시루가 나오고 또 소금이나 와사비를 곁들여주는 프리미엄 돈까스가 되게 유행인데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부산의 숯불향을 입힌 돈까스나 망원동의 해키 같은 것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오늘 가보는 곳은 그런 계열은 아니고 경량식풍의 돈까스 집입니다 돈까스 위에 소스가 듬뿍 뿌려져 나오고 또 옛날 오뚜기 스프 맛이 나는 스프가 나오는 그런 집인데요 그런 스타일에서는 이 집이 가장 최상의 호환 버전이 아닐까 해요 바로 사모님 돈까스인데요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2010년대부터 상수역 쪽에서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했었는데 재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잽싸게 다녀와봤습니다 업장 위치는 연희동 쪽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오픈을 했고요 방문 시스템도 100%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주말 점심에 미리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업장 내부 분위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하고 소소한 가정적인 분위기가 납니다 자그마한 가게지만 내부도 깔끔하고 맛있게 식사하기엔 모자람이 없었어요 메뉴는 사모님 돈까스와 정성 돈까스 딱 두 가지인데요 정성 돈까스는 김치찌개 돈까스예요 찌개에 돈까스가 담가져 나오는데 이 메뉴 두 가지가 너무 다른 느낌이라 두 명이 가면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크림스프가 나오고 샐러드가 나오는 것은 예전이랑 완전 동일하네요 크림스프는 그 오뚜기 3분 스프의 뉘앙스가 나는데 조금 더 크림이나 재료를 첨가한 건지 그것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딱 한 입 먹으니 사라지네요 여기 샐러드가 참 맛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돈까스집에 쬐끔 나오는 샐러드를 잘 안 먹는데 여기 건 다 먹게 되네요 드레심이 조금 특이한데요 약간 땅콩버터가 한 5% 정도 들어간 맛이라 고소한 맛이 나는데 또 상큼해서 좀 독특한 맛이었어요 야채도 진짜 신선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예전에 없었던 생선이 나오는데요 부드러운 크림소스에 살짝 상큼한 맛의 시즈닝이 포인트였어요 사실 맛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나오는 돈까스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코스에 꼭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맛은 좋았습니다 이제 메인인 사모님 돈까스가 등장했어요 커다란 그릇에 돈까스와 밥, 그리고 샐러드, 감자 한 조각까지 정말 정성스럽고 오밀조밀한 구성으로 푸짐하게 나오는데요 여기가 돈까스가 소스에 푹 적셔서 나오다 보니 돈까스의 바삭한 식감은 초반에 다 없어져 버리긴 해요 대신에 이 집 돈까스는 일반적인 경량식 돈까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두툼한 고기라서 일식집 돈까스처럼 고기의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고기 자체도 퀄리티가 좋아서 맛있고 적당히 씹히는 맛이 있는 등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스 맛이 또 이 집의 특징인데요 약간 로제 스파게티가 연상되는 부드럽고 상큼 달콤한 돈까스 소스예요 아까 샐러드에 나왔던 그 땅콩 소스가 조금 뿌려져 있는데 그것까지 조화되니 더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돈까스 소스의 맛이 나요 같이 나오는 구운 감자도 고소하고 맛있네요 여기가 지향하는 게 이 한 그릇 돈까스라서 돈까스 아래에 밥이 소스에 자연스럽게 적셔지는데요 사실 저는 소스 따로 밥 따로를 선호하긴 하지만 이 소스가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해서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양도 정말 푸짐한 편이라 저는 완식하기가 좀 빡센네요 그리고 이게 정성 돈까스인데요 김치찌개에 돈까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본식 김치나베 돈까스랑은 좀 다르게 진짜 그냥 김치찌개 뚝배기에 돈까스가 들어가 있는 거라 비주얼이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그리고 맛 자체도 김치나베의 달달한 맛보다는 칼칼한 맛이 더 강한데요 이게 좀 매콤한 편이라 맵질인 저는 선뜻 메인으로 먹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사모님 돈까스를 다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한 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몇 입 먹으니 좀 그 느끼한 느낌이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일단 처음 보시는 거면 기본 메뉴인 사모님 돈까스를 먼저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가족 생일이라 이렇게 저희는 홍대 앞 카페에서 케이크까지 먹는 걸로 이날 나들이를 끝냈고요 사모님 돈까스는 홍대 연희동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좀 편안한 사람들과 같이 부담없는 식사를 할 만한 곳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점심으로 돌아오세요 3.4장 4.6장 7.4장 5.4장 7.6장